그런 멜로디같은 공무원집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라이브 테이프 서비스로 지원해 주십시오. 또 영화는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으셨습니다. 또 브이로드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접속을 하게 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슬랩이자 방송을 해볼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렌즈한 방송을 기존에는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뮤직비디오를 서비스가 제한이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슬랩스를 모으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YPN 채널과 제휴를 위해 YPN 채널을 이수게 나오게 됐는데 한 그룹이 다른 지수가 많으시고 제휴를 해서 정리시작 기획에서도 다운 지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브이디오 서비스라는 게 기존의 CDMA 2차 보다 데이터 서동 수수가 16대가 있다는 CDMA 1X 이브이디오 서비스라고요. 데이터 서동 수수가 2차 사내가 이브이디오 서비스라고요. 데이터 서비스는 제휴 기존의 CDMA 2차 보다 데이터 서비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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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